지혜야, 이게 뭔 줄 아니? 우산?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다 똑같지 뭐 왜 특별하냐 하면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 걘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아나 봐 그럼 매일 넋을 잃고 해보는데 모르라고? 이거 니가 상민이 갖다 줘 언니가 직접 갖다 줘 난 거기 안 가 왜? 수경이하고 싸웠니? 그저께 비가 갑자기 온 날 있지?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별안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?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 가져와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더라고 자기는 비를 맞게 떼는 거야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 누나 우산 가져왔어? 이거 누나 가져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상민이가 우산 없어서 비 맞을지도 모르잖아 이거 정말 특별한 우산이네 언니 내가 갖다 줄게 언니 우산 가지고 왔어? 가져왔지 오늘은 그래? 그대도 내 거 가져? 쟤들이 미쳤나 너에게 난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준 빗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들려 너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빛나는 해질영 노을처럼 학교의 아름다운 주먹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른 온 나를 비약하며 우산이 있는데 왜 비를 그렇게 흠뻑 맞았죠? 이건 제 우산이 아니니까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매점에다 두고 가시잖아요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은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가지마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내 마음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 나에게는 지혜가 비를 맞고 뛰어가는 모습이 나도 우산을 버렸던 거야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연극을 보던 날도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난 지혜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수경일 것 같아 샀어 그리고 우연히 내 편이라면 지혜가 그 역서가 들어있는 선물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어 난 지금까지 너하고 멀어질 것만 같아서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 연극 들어올게요 고맙고 또 점점 killing 악